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드 방송 넘버원 DJ 임태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 면상이 왜 이렇게 밝냐면 지금 아침 11시 28분이라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지금 얼굴 면상이 너무 밝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영상 찍을 게 뭐냐면 우리 대만 팬분께서 저보고 파츠 강화를 한번 하래요 하이완엑스에다가 파츠를 한번 만들기를 해보라고 컨텐츠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해보도록 잠깐만요 갑자기 급 갑자기 급 갑자기 급해가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급 구름이 해를 가렸네요 그래서 좀 이제 얼굴이 좀 잘 모르네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대만 팬분께서 그 이제 파츠를 저보고 만들어보래요 일단 333 강화는 돼있다고 파츠 저보고 하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망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걱정이네 요즘 재료가 많다고 있거든 차를 갈아야 되나 그러면 차를 갈아도 되나 어 너무 많을 dollar 아 차cka 많는데 어 아 아 아 억 나 뭐 워 치 고 오우 sh.t shetta 어어 와우 아우 쏘 와우 쿨 칠자리 나왔다 와 지렸다 와아아아아아오오 어우 sh.t 와아아아아아오 4 야 존나 잘 떠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떠? 뭐야 개 잘 뜨는데 뭐야 데마는 왜 이렇게 레어 잘 뜨지? 데마는 레어가 왜 이렇게 잘 떠요? 데마는 레어 엄청 잘 뜨는데 얘들아? 한칸은 레어 잘 안 뜨잖아. 데마는 행사네 그래도 이 정도면. 아 10자리 하면 떴으면 좋겠다. 10자리 뜨면 개 레전드인데. 와우! 와우! 뭐야? 한칸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이거는. 진짜 맞죠 얘들아? 아 10자리 하면 안 뜨나? 10자리 뜨겠는데? 슈퍼카 가능하겠다. 아 2자리 값이. 10자리 하면 안 뜨나? 5자리 값이. 그래 이 정도. 야 10개 깠을 때 그래도 못해도 이런 식으로. 레어가 2개에서 3개. 최소 1개는 떠줘야지. 한칸은 이거 착화도 안 떠요 진짜로. 인정? 와우! 지금 일단. 6자리가 제일 높은게 떴나? 맞지? 한 번은 뜰거 같은데 그래도. 와우! 100만 룬즈 다 쓰라는데? 와우! 와우! 오케오케. 야 100만! 야! 나이! 나이! 소! 테리! 고! 오! 셰트! 와우! 굿! 사키 7,6,8,9. 사키 7,6,8,9. 오케이? 아 오케이. 땡스. 7,6,8,9. 7,6,8,9. 오케이? 아 오케이. 땡큐 땡큐. 자 게임 스타트. 고고고고. 동작은? 오우! 자 Brig. 지협. 오우! 아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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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맵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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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